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병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전원 마약검사를 실시합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와 금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받을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검사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판정검사 대상자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 등급이 1에서 3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력, 5급은 전시근로욕 등으로 병역이행 형태가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병역판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와 병역이행 주체인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 기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전원 마약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위사 등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남용의 청년층 확산과 군부대로의 마약류 반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7월부터는 5종의 기존 마약류에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서 총 7종에 대한 마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약검사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5나명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복무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두 번째로는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현재 정신과 신체 등급이 5급에서 7급인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상담과 진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과 신체 등급 4급 등으로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개선 세 번째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신 의료기술이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편평족, BMI 등에 대해서는 판정기준을 조정하였고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판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전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개선 네 번째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 건강증진의 지속적인 기여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규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심리검사,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등 35종 57기 항목에 이르는 정밀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의료 및 보건분야에서는 축적된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B형 간염 유병률 조사 등 국민건강증진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축적된 신장, 체중, 간수치 등 각종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철저히 삭제한 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에서는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직접적 이동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